역대상 8장 1 Chronicles Chapter 8 벤자민이 낳은 자는 맞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 벤자민 월드, the father of 벨라, his first born 아스벨, the second son 아하라, the third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노하, the fourth and, 라파, the fifth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며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우카 The sons of Bela와 아딸, 게라, 아비우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아비수아, 나아만, 아호아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게라, 세푸반, and 후람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무지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수로 갔으니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Eoth Who were heads of families of those living in Gabor and were deported to many heads 또 나아만과 아이아와 게라임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니 나아만, 아이자, and 게라임 Who deported them, and who were the father of Uta and Ioth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Sons were born to Saren in Moab After he had divorced his wives Hushin and Bera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나온다니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라 By his wife Hordeashi, he had a job at Jibia 메샤, 멜캠, 요스와 사기아와 미루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니 Gia, Sakea, and Milma These were his sons had a family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을을 낳았으니 By his wife, he had an Abidub and El Baal El Baal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우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The sons of El Baal 에벨, 미샘, 쉐메 Who built the north and road with its surrounding villages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 냈더라 And Bera and Sema Who were heads of families of those living in Aijelon And who drove out the inhabitants of a gate Ahiyo, Sasaka, Yoramokka, Ahiyo, Sasak, Jerimokka, Svadiah, Arath, Edelka, Devadiah, Arath, Edelka, 미가엘과 미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오 Michael, Ispah, and Joah were the sons of Beryons Svadiah와 무슬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Devadiah, Mesulam, Heski, Eber Ismure와 Isulia와 Yeobab은 다 L-balch의 아들들이 이스머레, 이슬리어, 앤 조벡 월 더 선서 오브 엘바엘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죄킴, 시쿠리, 잡디 엘리에네와 실로데와 엘리에라 엘리에나인 질리다이 엘리엘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오 어라야, 베라야, 엔드, 심렛 월 더 선서 오브 시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이스펜, 에벌, 일리엘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앱돈, 치쿠리, 헤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하난야, 엘람, 엔도디야 이부드야와 부노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오 입대야 앤드 베누 월 더 선서 오브 세색 삼수레와 수하리아와 아달리아 삼시라이, 시헤라이, 아달리아 여하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네 자하레시아, 엘리자, 엔드, 치쿠리 월 더 선서 오브 지루헨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부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의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인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희수와 바흘과 나답가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게돌 아하이오 제컬 미굴로선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엔드 미굴, 후 워드 더 파덜 오브 심밀 데이 드리브드 니얼 데이 렐로틱스 인 지루살렘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흘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흘이라 무리파흘은 미가를 낳았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흘이라 무리파흘은 미가를 낳았고 아하스는 요오 아타를 낳았고 요오 아타는 알레메카, 아스마베카,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지오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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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아사, his son, and 아젤, his son.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며, 아수리감과 오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와리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아젤 has six sons, and these were their names, 아즈리캠, 보케루, 이스마엘, 세리아, 오바데아, and 헤넌. All these were the sons of Azal. 그의 아우, 에셱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맞아들은 울람이오, 둘째는 요우스, 셋째는 엘리벨레시메, the sons of his brother, 에셱, 렘, his firstborn, 지어스, the second son, and 엘리벨레, the soul.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The sons of Ulam were brave warriors who could handle the bow. They had many sons and grand sons, 150 in all. All these were the descendants of Benjamin.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